당진시는 다음 달 2일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해 당진에도 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서해선은 홍성과 경기도 화성을 연결하는 90km 노선으로 당진에서는 합덕역을 통해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서해선 개통과 함께 포승평택선, 경부선, 장항선을 잇는 순환열차도 동시에 운행돼 더 다양한 경로로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서해선 개통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